장기간 내리는 비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울산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아침부터 낮 사이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아 20에서 60mm가량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꽤 길게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현재 북상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을 받아 모레 새벽부터는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13호 태풍 링링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 남서쪽 해상으로 북상해서 제주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에는 서해안으로 북상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울산이 23도, 부산이 2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끝으로 주간날씨입니다. 울산은 다가오는 주말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월요일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